안녕하세요 연기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케일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에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 그거의 기초를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스케일을 하실 때 스케일 하나 또 스케일 하나에 그걸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주 쉽게 연결시켜서 세 가지 블럭을 연결시키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이거 이용한 거죠. 1, 2, 3번 개방형까지 4블럭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마니아토 도레인판 솔로하시도죠. 그 다음에 이 도레인판 솔로하시도를 옆으로 밀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더 올라가는 거죠. 도레 개방형을 한번 쓸게요. 옆으로 가면 되는데 미, 타, 솔, 라, 시 도 하면 또 다른 블럭으로 온 거죠.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뭐하고 뭐하고 연결이 됐어요? 자 여기서 도 개방형 네 미, 타, 솔, 라, 시 도 레 미, 타, 솔, 라, 시 도까지 두 호 타고 간 거죠. 그걸 다시 옆으로 와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까지 온 거예요. 까마색 점으로 치우다가 투명 점으로 치우니까 보기가 좀 그러네요. 한번 채워볼까요? 네 네 이렇게 채워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그러니까 지판에 있는 도, 레, 파, 솔, 라, 시, 라, 시, 라, 시.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도레이, 파, 솔, 라, 소, 차 점으로 치워가는데 중요한 건 으뜸 lub 900명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도를 계속 왔다갔다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한옥타브가 되고 이렇게 해도 한옥타브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옥타브가 되고 이렇게 점이 한옥타워가 된다는 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코드, 이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또 다시 이 쪽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 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한 손으로 솔, 파, 미, 레, 도 그러면 아까 시작한 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옥탑 하나, 둘, 셋, 네 개를 썼지만 그렇다고 계속 올라간 건 아니고 원을 그리듯이 음역을 원을 그리듯이 해서 여기까지 다시 온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 시, 라, 시, 도를 다 한번 잡아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블럭에서 운지를 이 손으로 루트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블럭을 쓰겠다는 얘기죠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거꾸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씩 쓰면은 저기 한꺼번에 쏘으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라는 거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또 뭐 했어요? 이쪽에서 또 이것도 도잖아요 여기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에서 이걸로 두옥 타고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내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가지 말고 시, 라, 솔, 파, 미, 레, 도까지 지난주 요거 했던 거 요게 바로 전깡이였어요 전깡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문지를 일일이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와 지금 설명해드린 걸 합쳐서 제가 C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한 멜로디 연조라는 두 장짜리 타우드 화포를 올려놓을 건데 우리 레슨생들은 그거 보시고 중국 방송으로 이걸 했는데 여러 가지 블록에서 멜로디를 칠 때 너무 쉬운 동요를 하면 조금 의욕이 떨어지니까 좀 멜로디틱하고 또 쉽지만 솔로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하시면 좋은데 일반 분들이 그런 걸 찾기는 좀 힘드시니까 저 같은 강사가 이런 걸 찾아서 아코드 만들고 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멜로디는 또 하기 힘드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젓가락 행진곡을 다 딴딴딴딴딴딴딴 치고 나면은 맨 뒤에 변주곡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건데 제가 한번 개명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개명하고 오선지 악보는 똑같아요 우리가 짓는 도의식만 다른거지 오선지 악보 한번 같이 보세요 이번에는 오선지 악보보다는 오선지 악보를 보면서 여기 도레미판솔로라시 도에 음정을 익히는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또도도 도도도로 시작하죠 도시 나 시 도레미 배배네 넣기에ล에 민 Whole Whole Core 라 솔 라 미레 블루즈 않아 느낌을 준비하려ni 3도를 받으면 떨어트렸어요 트로ptaроб fine 이걸 슬라이딩으로 하시면 더 기타솔로が 그니까 거기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실제 연주는 이렇게 근데 운즈가 지금 손이 좀 벗어났죠 그럼 다시 여기 할 때 운즈를 다시 제대로 고쳐서 이런식으로 한번 멜로디틱하게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를 이용해서 기타 솔로를 한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이 솔로가 왜 중요하냐면 솔로를 룻 반주하고 이렇게 동시에 들어올 때보다는 이렇게 읏 따단 따 따단 따 이런게 많아요 이런 박자를 잘 쪼개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런걸 좀 어려워 하시는거에요 이렇게 아주 쉽게 코드 4개밖에 안 나와요 C Am Dm G7 얼마든지 솔로가 나올 수 있는 코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해머링으로 하시는거 좋죠? 그리고 슬라이딩 말고 그냥 운즈를 띄요 이것도 해머링으로 하시는거 좋죠? 그리고 슬라이딩 말고 그냥 운즈를 띄요 이렇게 그냥 슬라이딩 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두번째는 요 블럭을 이용해요 지금 첫번째 요 블럭을 이용해서 멜로디를 쳤다면 이제는 요 블럭을 이용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솔로는 이렇게 낮은데서 하진 않죠 높은 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매니저 옥타브를 계속 운즈도 연습하면서 이거는 타고보지 마시라고 그랬죠? 운즈가 여기가 도고 레고 비파 이런걸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자 두번째는 세번째 단 첫페이지에 세번째 단 보시면 이제 똑같은 도도도가 나오는데 세번째 약지가 아니라 두번째 중지로 짚으셔서 하겠다는 얘기는 블럭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지금 넥타를 2,3,4,5 플랫을 블럭으로 해서 솔로 솔로,라,솔로,라,솔로,파,바랩 한 다음에 이 블루지한 느낌 주는건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저번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 대신에 여러분 문제는 좀 바뀌었지만 더 블루지한 맛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오케이 틀려왓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2,5,1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도마에 들어가 있지만 얼마든지 솔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맨날 했던 이 블럭으로 가는 거죠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 블럭 먼저 타고가 되겠네요 이건 큰 의미는 없으니까 운지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팔팔팔 여기도 도니까 미 미 미 미래 도래 니 파 솔 솔 고 나 솔 파 미래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돼요 이것도 역시 블루즈하게 미 플랫 3도 플랫 맨 거 해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죠 노도 노를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온 거예요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C를 이렇게 블럭을 벗어놨다가 다시 들어오는 느낌 네 미 미 파 솔 솔 도 라 솔 파 미래 슬라이딩 이렇게 두 줄을 같이 느낌이 있죠 이걸 밴딩으로 할 수 있고 있죠 2도를 올려서 반 3도를 이런 식으로 제일 우리가 통피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로래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네! 로르르르 네 파 솔 솔 로 라 솔 파 미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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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아주 멜로디 라인이 잘 나오고 아주 짧지만 멜로디가 기타 솔로가estruct있어야 될 기타 솔로 이건 피아노로 하는 거지만 아주 솔로틱한 느낌을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좋은 멜로디에요.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냐면 오늘의 실제적으로 기타리 스테린들이 한다면 이렇게 높은 쪽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야 세카누 뚫고 나오기 좋거든요. 그냥 합체로 한번 해볼까요? 13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블럭이 온 거냐면 여기가 3번 플랫이 도기 때문에 12플랫 위에 있는 15번 플랫이 도가 돼요. 한 번 타고 올라갈 것 밖에 없어요. 그럼 저기는 개방형을 썼지만 여기는 개방형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 여기가 레 왜냐면 12번째 플랫이 미, 시, 솔라래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도, 레, 미, 파, 솔, 라 여기 시, 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13번 플랫에서 우리가 지금 도, 도, 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도, 레, 미, 파, 솔, 라까지 17번까지 지금 쓴 거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까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쓰진 않았지만 이 블럭이 연결된 포지션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15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는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너무 운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한대로 하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밴딩 할 수 있죠. 레니까 근데 여기는 하이 포지션이라 너무 조금만 울려도 한은 밴딩이 되니까 안은 밴딩되게 약간만 울리셔야 돼요. 요거니까 요렇게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해도 했고 여기까지 전 플랫을 써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타 솔로 하시는 거 보면 여기서 막 하다가 막 여기서 하다가 이 별거 아니라 그냥 옥타브 띄워 넣어서 똑같은 걸 하는 건데 여러분 눈에 그게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기타 솔로에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걸 쭉 해보고 여기 있는 옥타브 띄워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이런 거는 안 할게요. 이쪽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을 한번 해드려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바로 옮기는 것 같아요.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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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요거의 코드 진행이 아주 평이한 다이아톤이 진행이기 때문에 이 스케일의 어드를 쓰셔도 다 어울리죠 여러분 셔플로 할 수 있는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윙윙윙윙 고추장자리 먹고 흥에 여열이 오며 이런 노래의 전주로 이걸 다 갖다 보실 수 있어요 또 그 노래의 전주를 간단히 하고 1절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했던 거를 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많이 해 보셔야 되고 레슨을 보시면 실전에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걸 깔끔하고 간결하고 리듬에 잘 얹어서 제가 지금 그랬죠 솔로를 막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칸 리듬에 잘 얹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팩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세칸의 코드 진행이 좋다면 그렇게 멜로디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되면서 듣는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들릴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 타고 학교로 연습을 많이 해 보시고 반주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반주 파일에 맞춰서도 연습을 꼭 많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저희 또 개인 레슨실이나 단체 강의실에 제가 다음 주부터 난방 시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중급반도 레슨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달부터는 제가 이제 진짜 레슨이란 이름으로 1교시부터 한번 쫙 해서 한 150강 정도 올리면 3년 치거든요 제가 그거를 150강까지 꾸준히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1강부터 아주 사람들이 지금 어디쯤 하는지 모르셔서 아예 그냥 정말 기초부터 1강 2강부터 해가지고 1주차 2주차를 할 건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숫자로 진짜 개인 레슨 하듯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개인 레슨 같지는 않죠 왜냐면 일단 압보가 없어요 여기 칠판 하나 놓고 여기서 코드 적고 주법 그리고 하면서 이제 진도로 한번 나가 볼 텐데 저한테 직접 레슨을 못 오시는 분들이나 또 여권이 안 되셔서 온라인 수강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 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댓글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꾸준히 올리고 또 눈에 띄시는 댓글이나 좋아요 많이 누르시는 분들 또 해서 제가 3개월 무료 온라인 강의권도 드리고 또 기분 좋은건 압보도 보내드리고 메일로 이제 그럴 생각이니까 예 압보는 단 제가 만드는 것만 보내드릴거에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튜브도 좀 알차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생이었습니다